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평양에서 만나 9.19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후 2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선언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북 제안이 담길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광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퇴새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만들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불가침의 합의이자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실천적 합의문입니다. 특히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합의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고 2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은 본연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던 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내정을 받기 전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문을 계속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해시키고 북한도 이해시켜서 종국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회담을 해서...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9.19 선언 2주년. 오는 22일 유엔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대북 제안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이후 첫 제안이자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대화재개 국면이 될 것이란 점에서 통 큰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재개나 종교 교류와 같은 민간 주도의 교류협력 카드를 통해 남북이 직접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그곳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부속 합의를 해야 된다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실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종식하고 번영하자는 미래의 약속. 9.19 평화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다시금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용신입니다.